생활 해양예보 레저바다입니다. 바다 낚시지수 보시면 좋음에서 보통으로 지수가 긍정적입니다. 다만 금요일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캐스팅이 불편하겠습니다. 부선 서부는 토요일까지 거친 바람이 이어지겠고 나머지 포인트는 차차 안정을 되찾겠으니까요. 대상 어종에 맞게 출조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거제도와 욕지도, 일요일에 물결 잔잔하고 바람도 가볍게 불어오겠습니다. 바다는 중조기가 진행 중이라 목표정 선택의 폭이 넓겠습니다. 특히 16도 내외의 수온을 고려했을 때 우럭의 활성이 좋다는 점 참고하시죠. 동섬에서 바다 갈라짐 체험하실 분들은 금요일만 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험시간이 3시간이 채 되지 않아 위험하겠습니다. 서핑지수 보시면 다대포해수욕장은 사흘 내내 파주기와 파양이 받쳐주지 않아 나쁨지수를 유지하겠습니다. 짜릿한 서핑을 원하신다면 주말에 진화해수욕장을 방문하시죠. 바다 여행 가실 분들은 사흘 내내 보통지수 유지하겠습니다. 마음이 끌리는 날 방문하시고 아름다운 추억 가득 쌓으시죠. 지금까지 레저바다였습니다.